내가 이곳에 왔다는 걸 아무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은데 야! 동혜원! 동혜원! 언제 왔어? 언제 왔어? 나한테 연락도 안 하고 장작 회고 연락하려고 했지 거짓말 하지마 왔으면 바로 연락을 했어야지 야 나 너무 좋아 잘 왔어 보고 싶었어 야 너 근데 갑자기 왜 온 거야? 시험은 합격한 거야? 야 너 그런 거 있으면 나한테 뭔지 연락을 하라고 좀 진짜 남친은? 걔도 붙었냐? 아픈 것만